한국에 있는 말들보다 더 큰 것 같아 We have Pinky, this is Jake, and then that's Roper, and Shara So maybe we'll go Jake? Welcome, Jake? Sure Okay, thank you Hello, Jake Wow Wow Sure Yeah, so we're gonna be chasing the horses together Okay Ah, so we're gonna be chasing this guy 응, 카우보이들이 말몰이하는 것보다 지금 이제부터 그치? 멋있다 저 조랑말은 뭐야? 저 조랑말이야? 새끼 말이야? 애기들인가 보다 응, 망아지야? 우와 멋있다 와 여자분이 멋있는데 어우 한 번 벗기면서 형님 또 한국을 대표해서 한 번 보여주세요 보여줘요 나는 한국 말을 타면 총을 한 번 쏴고 있어 총? 총 어디서? 총을 쏴야 하는데 죽이면 총 하나 준비했죠? 어디 있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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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이거 왜 이렇게 멋있게 찬네 와 넓네 와 정말 감동하고 흥미를 보네요 우와 햄버거 하하하 쟤 하하하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